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수님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냄에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받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정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지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화이슬진저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일곱 개의 책망의 말씀 중에서 어제는 네 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분문에서는 나머지 세 개의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세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슬진저 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세인들의 이 겉으로만 깨끗이 하는 척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으신 것이죠. 이 바리세인들은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악독한 것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자 겉으로만 꾸미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세인들은 종교적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손과 씻기와 의복을 정결하게 유지를 많이 했었죠. 이들은 겉으로 그렇게 정결케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속도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히나 이 정결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일행을 찾아와서 따지기도 하는 등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열심히 가꿨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겉을 정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그 속이 방탕하고 탐욕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실 만한 그런 마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의 선행이 구원을 얻게 한다고 생각한 것처럼 자신들의 속이 그렇게 더러워도 정결법을 따라 하는 행동들이 자신의 속까지 정결케 해 줄 것이다 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의롭고 그렇게 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26절 말씀에 눈먼 바리세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눈먼 바리세인이여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깨끗하게 되고 또 위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소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헛다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이 속이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세인들이 아무리 겉을 꾸며도 그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속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겉을 아무리 깨끗이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여섯 번째로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들의 외식을 비판하시면서 비유에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마치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어들어져가는 그러한 시체밖에 없는 그런 부정할 곳일 뿐이라는 것이죠. 시체가 썩어들어가는 곳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거의 없죠.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할 경우에 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7일간 또 불결하기 때문에 이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근처에 가지 말라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에서 회치를 했는데 특히 이제 6월절이나 외부에서 온 순례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게 무덤인지 잘 모르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회치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외식이 속으로는 썩어져 들어가는 정말 벌레가 파먹고 이 살이 문드러져가는 시체와 같은 그런 더러운 무덤의 상태인데 겉으로는 정결하게 겉으로는 위로워 보이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마치 그 무덤의 회칠한 것과도 같다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겉을 꾸미는 것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7번째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책망이 모두 외식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7가지 책망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외식하고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바리세인들은 이 외식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져 버렸던 것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비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29절을 보면 이 바리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어서 그들을 기리고 있다 기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이러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자신들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조상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다. 저들은 안 그럴지라도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조상들 무시하고 의로운 척해도 너희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그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벌인 자들의 후회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선지자들을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아닌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먼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들의 실상은 의로운 자들을 박해한 악한 조상들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선정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들은 아벨에서 스가라에 이르기까지 의인들을 박해했던 이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이며 지금 현재에도 구원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결국 거부하고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죽였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여 그 불량을 채울 것이다. 마무리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악한 행위의 마지막을 채우고 결국은 그 세대들과 그 후손들이 그 피값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이들에게 욕설까지 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처음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 진노하여 이들을 멸망시키거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계속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위함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실 수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이러는 것은 그만큼 기회를 계속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보내고 보내고 했지만 보낼 때마다 죽이고 죽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지만 그 예수님 마저도 또 죽이는 그 악인의 길을 그러한 악행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또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로도 부족하여 이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은 것과 동시에 아 정말 정말 조심해야겠다.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이 먼저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약자인 저 또한 사람들 앞에 설 때가 많은데 내가 중심이 과연 어디 있는지 늘 살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외식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그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러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우리 인류를 위해 그 복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생명까지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리세인이 이 예수님께 책망 받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처리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늘 살피며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리세인들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오른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서울로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